체롱아 누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설마 밥풀이야? 너 뭐 붙어있는데 이거 밥풀이야? 누나 그게 궁금해 저기 그만 좀 가까이 오고 여기 붙어있는 거 밥풀인 줄 궁금해 이거 밥풀이야? 카메라가 잠깐만 있어봐봐 이거 밥풀이냐고 밥풀 네알 같은데 맞아? 이따 먹으려고 붙여둔 거지 이따 먹으려고 붙여둔 거지 그래서 우리 밥풀이야 이거 밥풀이야 그래서 우리 밥풀이야 이거 밥풀이야 이거 밥풀이야? . . 그만 좀 들이밀어라. 어떻게 저렇게 바쁘게 살지? 가만히 좀 가까이 와봐 그거 가만히 좀 가까이 와봐 대단한 강아지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